자 그 다음 볼게요 priceless gift 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선물 long ago 오래전에 unhonest merchant lived in 제노아 이들리 한 정직한 상인이 이탈리 제노아에 살았습니다 his name was antonio 그의 이름은 antonio였습니다 and he went to different place 그는 다양한 이럴 때 different은 다른 보다는 다양한 다양한 장소에로 갔습니다 자 to support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to support his family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린다는 얘기지 by training 무역을 함으로써 one day 어느 한 날은 he filled his ship with goods 그는 goods 하면 상품들이다 상품들로 그의 배를 채웠고 and visited a far away island 멀리 있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there 거기서 he traded tools for spice and books for none 그는 도구들을 뭐 망치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향료에 대해서 향료를 위해 이제 무역했고 그리고 견과류를 위해 책을 무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도구를 주고 향신료를 받고 책을 주고 견과류를 받았대 thanks to antonio, antonio 덕분에,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e islanders could get what they needed 섬 사람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what, 뭐뭐하는 것, one night, 어느 한 날 밤 antonio had dinner with the island's queen at her palace antonio는 그녀의 궁전에서 그 섬의 여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when dinner was served,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을 때 red appeared, 쥐들이 등장을 했고 and some servants chased them away 그리고 몇몇 하인들이 그것들을 쫓아 냈습니다 with stick, 막대기로 이거 chase them away 써야 된다 대명사는 타동사하고 부사로 만들어진 숙어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타동사 더하기 대명사 목적어 더하기 부사 수거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이예요 여기 한어처업자 여기 있으면 틀려 자, antonio was great surprise antonio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나타낸다 자, 요 대절은 감정의 원인 대절이죠 해석은 뭐뭐 해서 대어리즈 대어라 존재구문이라 그랬지? 그리고 주어는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궁전에 쥐들이 있다 해서 하면 있어서 antonio는 크게 놀랐습니다 he asked 그는 물어봤습니다 are there no cats on this island? 이것도 존재구문이야 아까도 존재구문이었죠 자, 이 섬에는 고양이가 없나요? the queen looked puzzle 그 여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 감정이니까 it what is a cat? 고양이가 뭔데? 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the merchant sell to himself 상인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제기대명서 중요하고 혼잣말 하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했지 what the islanders here need? what 절 주어를 쓴 거야? 여기 섬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is not tools or books 책, 도구라든가 책이 아니네 but cat 그러나 고양이네 그러니까 이거 not a buffy 구문 쓴 거야 a가 아니라 b다 he brought two cats from his ship 그는 그의 배로부터 두 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왔고 and let them run free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달리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5형식 동사 사역이라고 하는 애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그들이 자유롭게 달리게 하였다 free 들어가는 거 기억해라 freely가 아니라 자 what amazing animal 얼마나 놀라운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동물들인가 라고 cry the queen 여왕이 외쳤습니다 이건 고양이를 얘기하는거죠 she gave antonio a chance 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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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들 그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탈리니까 미켈란젤로 딱 알 수 있듯이 예술품이 많았겠지 he took the gift to the island 그는 그 선물들을 섬으로 가져갔습니다 특이한 이탈리 he was a good friend of antonio he was a good friend of antonio 그는 안토니오의 좋은 친구 라는 거짓말을 섬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토니오다 안토니오 이거 꼭 들어가야되요 안토니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안토니오의 것 그러니까 안토니오의 친구들 중에서 좋은 친구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이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문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저기 안토니오가 아니라 안토니오스가 되야된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When the king heard about 루이지 이 루이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She invited him 그녀는 그를 초대를 했어요 To her palace For dinner 저녁을 위해 그녀의 궁전으로 Before sitting down at the table 탁자에 앉기 전에 루이지 presented the queen With all his gift Present A With a bill A에게 비를 주다 루이지는 여왕에게 모든 그의 선물들을 주었고 And the queen thanked him again and again 그리고 여왕은 그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I repay you With a priceless gift 나는 너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로 보답하겠다 라고 여왕은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루이지 was the queen whispered in a servant's ear 루이지는 지각동사가 사용됐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자 그래서 하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He became excited 그는 흥분하게 되었고 희망적이게 되었습니다 사람 감정이니까 이디야 주격 보호에요 이건 become은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호 즉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는 거야 He was assured that 그는 확신했습니다 He would receive more jewels than Antonio 그가 안토니오보다도 더 많은 보석을 받을 것을 확신했대요 After a while 잠시 후 The servant returned with the box 하인이 상자와 함께 되돌아왔고 And the queen presented it to Luigi 여왕은 루이지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자 When 루이지 opened the box 루이지가 상자를 열었을 때 He was speechless 그는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There was a kitten in the box 상자에는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존재 구문이죠 뭐뭐가 있다 없다 Antonio gave us the priceless can Antonio는 우리에게 그 귀중한 고양이를 주었습니다 And we now have some kitten 이제 우리는 몇 마리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said the queen 여왕이 말했습니다 In return for the wonderful gift you gave us 그 멋진 선물들에 대한 보답을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어 동사 근데 사형식이에요 이건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간목 그러니까 직목이 없어 대절은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자 당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멋진 선물들에 대한 보답으로 We want to give you 우리는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What is most available to us?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직접 목적으로 왓절을 쓴 거다 자 Louise realized that 그래서 Louise는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In the queen's mind 여왕의 마음 속에서는 The kitten was worth far more than all the jewels in the world 그 새끼 고양이 그 새끼 고양이 그 새끼 고양이는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fun은 지금 뒤에 보면 비교급 나왔죠 그래서 비교급 수식 되는 거야 그래서 먼이 아니라 훨씬 월스 같이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도 He tried to look please 그는 기뻐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Look 뭐뭐해 보이다 사람 감정이기 때문에 계속 it이 나오는 거예요 자 With a game 이럴 때 with it는 Please 다음에 나오면 뭐뭐에 아니면 뭐뭐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기뻐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He knew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해야 할 형용사종법 할 근데 하다에다 할자 붙이니까 해야 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That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That은 That절의 That은 아니고 지시대명서 That이야 그것이 해야 할 올바른 것 그것이 뭔데 선물 받았으면 기쁜 모습을 지어야 되잖아 자 Louise did not return home a rich man Louise는 집에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부유한 사람으로 그러나 He was surely a wiser one 그는 확실히 현명한 이럴 때 보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치 다른 여왕이 줬는데 뭐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할 거 아니야 사람을 그런 나쁜 행동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이제 여기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더 부유한 사람 인체로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다 아니면 더 부유한 사람으로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나 줌보로 보면 되거든 여기는 힘든 문법은 아니니까 어차피 문법 문제 나올 것도 없고 근데 이거 서술형은 나올 수 있다 서술형 그냥 외워두면 될 거 같아 특별한 문법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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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